안녕하세요 오더잉 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즘 1일 1주스 하면서 정말 조금씩 체형이 변화가 있고 체중도 아주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에 담을 것은 양파 주스만 담을 거예요 양파 주스에 이제 양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더 좋은 양파는 양파에 대해서 잘 어울려고요 양파와 양파는 양파에 대해서 잘 어울려요 이거 예쁘다 양파는 양파에 잘 어울려서 양파에 잘 어울려요 와우 암터 젤리 소금 다진마늘 소금 그릇 소금 잘게 만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제가 따로 난 거고요. 같이 가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달달합니다. 양파 속보다 양파 껍질에 퀘레스틴이라는 항암 물질이 60배 정도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많이 껍질을 버리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파 껍질을 이렇게 잘 따로 모아놨다가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30분 1시간 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